밥이 좀 탔어, 근데 우리 밥 사는데 어쩔 수 없어. 맛있어? 잡채 너무 맛있어. 잡채 맛있어? 야, 잡채 너무 맛있다. 어머니, 잡채는 신기원이네요, 신기원. 진짜. 신기원. 어마어마하네요. 너무 맛있어. 왜? 잡채, 잡채. 맛있어? 자, 불고기 다 벗는다. 좋다. 좋다, 좋다. 와, 미쳤다. 불고기 먹어봤어? 잔치쌍이네, 잔치쌍. 좋다, 좋다. 와, 미쳤다. 불고기. 와, 불고기, 우와. 그러네. 봐봐, 잠깐만. 볶아주니까 엄마는 그냥. 너무 맛있지. 난 불고기 덮밥으로 이렇게, 이렇게. 알지?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그럼 나는 가기 전까지 이걸 계속 봐야 되는 거네? 불고기 먹어봤어? 와, 불고기. 엄마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걸 한 거예요? 고사리 같은 손.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깻잎 한번 먹어봐. 진짜 맛있어. 깻잎에서 끝났다. 간장이 좀 있어. 깻잎. 깻잎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멸치를 꼭 먹어봐. 이거 맛있어, 지금. 멸치볶음이 너무 맛있는데. 멸치는 금방인데. 멸치볶음. 멸치 맛있지? 너무 맛있어요. 근데 반찬도 진짜 맛있어. 다행이다. 이거랑 잡채랑 섞어서 먹어도 맛있겠다.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이거랑 잡채랑 섞어서. 이게 예술이네. 이거 비벼야 되네. 그럼 나도. 이거 가야 돼, 이거. 가야 돼. 엄마 아까 한 그릇 다 먹었거든? 그래서 나 밥을 어떻게 또 먹지 그랬는데. 또 한 그릇 뚝딱 한다.